한 주의 마무리 스티면 상한가 특이점 스티면 상한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 같이 보면요. 이제 지수는 동반 하락을 했지만 낙폭을 모두 축소했다는 것. 그리고 이 안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의 최대 화두였던 제약바이오. 특히나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오늘 시장에서는 또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투심이 다시 좀 반전이 됐을지 제약바이오 투심이 좋아진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 위주로 좀 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시장 전략 이야기 특이점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더 특별한 매니저들과 함께합니다. 김민성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 박준현 매니저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저희가 이번 주부터 월, 화, 수, 목 모두 오프닝 때 오늘 짱 한 줄평 이렇게 좀 들어봤습니다. 금요일에 함께하는 매니저님들이면 오히려 오늘 짱 한 줄평일 수도 있고 이번 주 좀 어땠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 한 줄평 얘기해 주시죠. 제 한 줄평은 죽지 않는 바이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아? 네, 이게 끝날 것 같으면서도 이제 투시밍이 쉽게 꺾이지 않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바이오가 많이 죽었는데 이제 오늘도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여기는 바이오가 좀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바이오는 쉽게 죽지 않고 바이오가 버텨주다 보니까 증시는 좀 견고하게 하반이 경직되어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이점에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 전략 확실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조선희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평 이야기해 주시죠. 네, 요새 테마가 너무 기승인데 완전히 한 줄로 두더지 게임이죠.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더지를 때리려고 맞추려고 하면 잘 못 맞춥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이 올라간다고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살아있는 업종에, 아까 얘기하셨던 제약 바위가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업종을 대장주만 잘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더지 게임 우리가 할 때도 망치를 잡고 두더지가 튀어 올라왔을 때 떼이려고 하지 말고 어, 저구멍에서 올라올 것 같구나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박추현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평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오늘장. 이번 주 전체가 저는 여름휴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냥 테마파크. 어, 워터파크도 아닌 테마파크. 네, 오늘도 지금 양자기술 관련해서 일부 움직였고, 초존도 움직였고, 대왕고래 움직였고요. 자동차 불러서 지금 전기차 쪽 이슈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테마가 또 새로 생겨나는 테마라기보다는 테마끼리 서로 순환매가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마도 한 번 급등할 때 쫓아가지 마시고요. 한 번 급등 이후에 눌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간에 있으면 그때 한 번 공략해보면 아무래도 테마는 지금 계속 돌아오니까 그때 돌아올 때 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을 둘러싼 테마만 해도 10개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주현 매니저님 이야기해 주신다면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는 테마는 좀 하지 말고 좀 펀더멘탈 위주로 합시다, 이런 투자를 합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매니저님의 뉘앙스를 좀 들어보면 지금 시장에서 테마는 좀 유리한 스탠스를 잡기 쉽나요? 네, 지금 미 대선 관련된 대선 트레이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를 조금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아직 방향성이 아직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은 완연한 개별주 시장, 개별주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쉽게 수익을 그래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테마 종목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업종, 업황이 좋아서 가는 부분들은 어느 장세나 그거는 다 통하거든요. 지금은 조금 테마 위주로 한번 조금 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테마와 관련된 이야기도 특이점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제약바이오를 비롯한 다양한 테마들,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되는지 특이점에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특이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약바이오 이야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매니저님,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할 거면 어제 왜 뺀 거야? 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어제 좀 너무 불안함을 느껴서 파신 분들은 진짜 마음이 안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감회수 괜찮다, 괜찮다 얘기 나오는데 해보시는 분들께서는 상당히 수익을 꽤 봤을 수 있는 기분 좋은 흐름인데 하루 만에 이게 됩니까, 사실? 너무 어려워서. 다음 주 전망도 어려울 것 같고 이 유한량행과 오스코텍의 흐름, 진짜 큰 오제는 맞는데 다음 주도 강하게 달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좀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 랭라자 이슈가 굉장히 뜨겁죠.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크실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슈를 밸류에이션에 대한 계산을 잘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랭라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료 한 면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이번에 이제 랭라자랑 레이저팀이랑 같은 용어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표현을 하는 게 랭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칭 랭라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약사가 유한량행인데 사실상 이제 얀센에게 판권을 넘기고 이제 FDA 승인을 통과가 되면서 병영역법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이 물질을 만든 거는 오스코텍 쪽에서 만들었죠. 이제 제노스코라는 자회사가 만들어서 그걸 2015년도에 유한량행의 물질을 구매를 하고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얀센한테 판매를 하는 이런 구조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마일스톤에 대한 수익구조 분배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얀센에서 지금 미니멈 매출, 연간 매출을 봤을 때 한 6.5조 정도, 많게는 7조 이상까지도 미니멈에 대한 수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랭라자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이제 거기에 대한 마일스톤을 받게 된다고 하면 지금 유한량행의 6을 가져가고 이제 오스코텍이 4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유한량행에서 연애한 미니멈으로 3천억에서 4천억가량 그리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2천억에서 3천억가량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밸류의 자는 제가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 게 3천억가량에서 4천억가량이라고 얘기를 하면 상장기업 치고는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유한량행이 10년 동안 신약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했던 금액이 5천억이 투자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5천억을 투자를 해서 FDA 승인을 만든 랭라자가 투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매년 로열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금액만 하더라도 10년치를 생각했을 때는 거의 3조에서 4조가량이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유한량행은 새롭게 신물질을 투자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한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래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 굉장히 커다란 이슈가 나타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랭라자에 대한 승인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는 FDA 승인했던 국내 약물이 9개인데 특히나 항암치료제로 처음 나온 게 이 랭라자가 최초로 나타났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한국에서 만든 물질 자체가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는 걸 증명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전일날 FDA 승인이 나타나면서 세론이 나타나다 보니까 뜬금없이 HLB 같은 경우에도 이제 9월에 신약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FDA 승인이 나면 세론으로 이렇게 빠지는구나 약간 이런 시장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HLB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강한 세론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또 회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FDA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게 이번에는 기관이 계속해서 강하게 누르면서 이제 유한양행이든 오스코텍이든 과도한 세론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좀 공매도 포지션이 한 5천억가량 남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쇼커버링이 들어가고 나면은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바이오에 대한 투심, FDA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좀 상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의 좀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FDA에 대한 모멘텀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 전체적으로 투심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시작점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HLB 같은 경우도 리보세나립에 대한 간암, 신약, 재신청, 허가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대한 모멘텀 기대해볼 수가 있고 그거 외에도 HK인호행 같은 경우에도 올 하반기 FDA 허가 신청을 하거나 국내 기업에서도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투심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 다시 한번 강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자료 화면 보시게 되면은 암학회 발표 내용도 이제 우리가 모멘텀으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9월에 주요 암학회가 좀 많이 있는데 랭라자 같은 경우에는 변형요법에 대한 삼상 결과를 공개한다라고 해서 유한양행은 여기 발표 이후에 또 기대감이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 종합학회에서도 루닛이랑 ST팜, HAB 모두 이제 참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좀 기술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FDA 승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이제 투샷 심리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증세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주요 포인트를 좀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설명을 주신 내용들은 우리가 한 두 달 내내 유한양행의 성장 모멘텀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이들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좀 단순한 질문을 좀 먼저 해보고 싶어요. 김민수 선배님. 어제 급등하고 윗고리를 다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10%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기도 했어요. 오늘 왜 올랐다고 보십니까? 저는 쇼커브랜드 거의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힌트를 봤던 게 사실 저는 유한양행 우선주를 같이 봤거든요. 우선주랑? 그런데 유한양행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한가로 기록해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갭 상승을 하고 나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한양행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누를 수 있는 매물 자체,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인위적인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밖에 없는데 유한양행만 눌리고 우선주가 간다는 거는 재료 자체가 큰데 디커플링 되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인위적인 흐름으로 좀 누르는데 누르는 주체가 누구냐. 기관이 계속해서 누르고 있고 공매도 잔고를 확인해 보니까 500억가량이 좀 쌓여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기관이 끌어올려줘야 된다. 외국인이 끌어올려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개인과 같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죠. 개인들에 대한 손실이 나타나야지만 기관이나 외국인이 수익을 보는 구조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관이 의도적으로 눌렀기 때문에 좀 주가를 방어를 이제 어렵게끔 만들고 그리고 아래로 누르면서 쇼커버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문하듯이 이제 바닷건을 좀 지킨다. 이제 페닉셀이 끝나다 보니까 기관이 오늘 매수하면서 바로 올라갔으니까 누른 것도 기관이고 다시 끌어올린 것도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들여봐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공매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쇼스키즈를 막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현물을 누르면서 좀 의도적으로 쇼커버링을 했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한영의 펀더멘탈. 지금 밸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싸다고 보세요? 아니 아직도 올라갈 게 많다고 보세요? 저는 아직도 올라갈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병용요법이지만 이제 앞으로 정맥주사라든지 나올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유한양행이 이제 미니멈으로 가져갈 수 있는 얀센의 매출 추이를 보시게 되면 얀센이 직접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이제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모든 판권은 얀센한테 있지만 그만큼 유통망이 이제 확실하고 판매를 잘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거기에 대한 FDA 승인을 받고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은 좀 모멘텀이 확실하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오 FDA 승인이 나타나면서 유한양행이 약간 패러다임을 바꾸기 시작을 한 게 이제는 임상실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기업보다는 FDA 승인을 통해서 이제 실체가 있는 바이오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꾼 게 바로 유한양행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오히려 좀 저렴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에서도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좀 충분한 밸류를 갖고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도 포인트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김민성 매니저님은 긍정적인 비율을 갖고 있다라고 좀 해석이 되는데 여기에 좀 걱정되는 것들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주식시장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월요일, 화요일 된다고 계속 우상행하는 건 아닐 수도 있고요. 반대되는 개념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왜 떨어졌을까 엄청 고민을 하고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어렵구나라는 그런 일단 불만보다는 펀더멘탈적으로 주식 관점에서 어떻게 뭘 봐야 되지? 라는 게 좀 많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최근에 녹십자 주가가 되게 좋은 거 아시죠? 그런데 녹십자가 알리글로라는 걸 똑같이 오스코텍 그리고 유한양행처럼 FDL 작년에 12월에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세론이 바로 나왔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그런데 녹십자가 주가가 좋은 게 이게 수출이 찍히고 있고 이게 지금 매출, 재무제표가 찍히고 있기 때문에 요즘 녹십자 주가가 좋은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유한양행도 FDA는 나왔지만 이게 이제 한 6개월, 7개월 후에 매출로 찍히지 않겠습니까? 그 시점까지 기다리면서 봐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기대했던 것처럼 급등으로 올라가는 그런 자리는 이제 끝났다. 시가 총액이 크다 보니까 서서히 녹십자처럼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론은 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기계적인 세론도 같이 이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임상실험이 성공했다. 뭐 이런 이슈가 끝나면 재료소멸로 이제 세론이 나타나다 보니까 FDA 승인도 마찬가지겠지 약간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우리가 중요한 게 항암치료제로 승인이 난 거는 유한양행이 최초입니다. 최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비소세포 폐암 쪽에 1차 치료제로 우리가 가져가는 건데 우리가 여기 1차 치료제에 대한 시장을 잘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폐암에 대한 치료를 이제 최초적으로 1차 치료를 하고 이게 안 된다고 하면 2차, 3차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당연히 그렇게 되면 1차 치료제 시장이 가장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국내 최초로 이제 항암치료제에 대한 승인이 난 것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간암보다 훨씬 더 커다란 시장의 1차 치료제로 시장이 좀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 자체는 상징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있던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고 밸류를 적정 주가를 생각을 하고 바로 세론이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훨씬 더 크고 유한양행은 이미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신약물질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플러스로 실적은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우리가 미래가치 프리미엄으로 얼마나 많은 기술력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선일 매니저와 박춘현 매니저는 이 첫 번째 특이점을 두고 어떤 좀 비유를 갖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 매니저님, 일단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지금 큰 섹터 안에서 몇 개를 좀 나눠보자면 지금 이번에 FDA처럼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안으로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온 게 미국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종목과 섹터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오늘 또 모처럼 올랐어요. 비만 치료제 쪽도 올라갔고 기존의 강의 또 알테우제 뭐 이쪽을 봐야 되냐 좀 다양하게 한 4개 정도로 갈려져 있는 것 같은데 조선일 매니저님은 어느 쪽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아까 저기 들어오기 전에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차트를 좀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제약바이오의 코스피의 월봉입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약바이오가 급등을 했던 게 2011년도죠. 2011년도 MB 정권의 마지막 11월에 그때 어떤 얘기 있었냐면 신약 발굴 사업단을 오픈을 해서 그때 적극적으로 국내뿐만이 아니고 글로벌화해서 라이센스 아웃이나 갖고 있는 기술력을 판권을 팔겠다는 것을 기초로 해서 나왔는데 그때 이후로 그때 여러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5000% 이상 수익이 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월봉상으로도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가만 보면 패턴이 비슷한 것 같아요. 바닥을 다쳤던 2011년도부터 올라왔다가 그때 1차 랠리인데 원래 이제 엘리어드 파동을 적용을 하려고 해도 안 맞는 게 특이하게도 한 번 랠리를 시작을 하면 이게 추세상 보통 한 6개월 내지 1년을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절반 이상을 조종을 하고 그리고 또 1년 갔다가 절반 조종을 하고 1년 가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오히려 1차, 2차 랠리보다 3차 랠리가 더 컸던 기억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수도 의약품 지수인데 7600포인트에서 2만 2000포인트까지 무려 한 3배, 4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럼 3배, 4배 이상 올라갔다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10배 이상, 5배 이상, 10배 이상 갔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지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난 2020년 12월 달을 고점 찍고 지금 보신 것처럼 딱 절반 이상을 조종을 했습니다. 월봉상으로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의약품,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이 한 6개월 내지 최소 1년 이상 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패턴상 한 번 시작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는 성향이 제약바이오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또 연설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충분히 작년 제가 9월 달부터 말씀드린 대로 올 9월 달에 분명히 금리인화한다고 1년 동안 계속 말씀드렸죠. 9월 달에 금리인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업종이 제약바이오인데 아까 이제 종목을 얘기하셨는데요. 2주 전에도 제가 SK바이오팜을 진단드리면서 어떤 얘기 드렸냐면 이거 팔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월봉상 보면 2021년도 8월 달에 36만 원을 찍고 지금 4만 8천 원까지 거의 지금 한 6분의 1토박이 났죠. 5분의 1토박, 7분의 1토박이 났는데 1봉상으로 보면 이제 가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소형 제약주도 좋긴 합니다만 시가촌의 상위 종목 중에서 지금 보시면 지수단에 그러니까 바이오업종군의 지수를 형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 예를 들어서 SK바이오팜이나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던 아까 열심히 우리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던 유한장인 같은 거 그리고 신고가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월봉상으로도 멀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이제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신고가를 15만 원대에 내기 시작을 하면 23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아까 앵커가에서 말씀하셨던 녹십자도 52주 신고가를 지금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테우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테우젠 같은 경우는 5만 원, 6만 원대부터 추천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홀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기관과 외국인들이 알테우젠을 트레이딩하면서 유한장행을 바로 매수를 이틀 만에 들어왔던 게 경험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알테우젠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아웃이 얘기가 되면서 마일스톤 얘기도 나오고 여러분 잘 아시는 머크의 기술 이전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올해죠. 3월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월 26일까지 고점을 치고 난 다음에 2개월 동안 조정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경험을 했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보셨던 유한장행 같은 경우는 저렇게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방금 이제 우리 매니저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공매도 차익실화라는 쇼커버링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오늘 2시에 여의도의 콘네드 호텔에서 대표이사와 부사장이 나와서 앞으로의 계획 발표를 IR 측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현재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게 유한장행 같은 게 8개인데 내년까지 총 4개를 포함해서 12개 이상을 늘리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전에 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FDA 통과하겠다 심해하겠다라고 얘기했다 계속 탈락을 했는데 유한장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꼼꼼히 준비를 했고 그리고 존슨앤존슨이나 기본적으로 이제 얀센 같은 미국의 글로벌 기업이 FDA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꾸준하게 준비를 오랫동안 했던 이런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실적도 뒷받침되면서 탄탄하게 10년 이상 오랫동안 준비했던 기업들 아까 말씀하셨던 종등당, 녹십자, 유한장행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RT구젠이 시가총의 1위 등극하면서 왕관을 쓰겠다 어쩌겠다라는 게 굉장히 뉴스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가총의 중소형주도 괜찮습니다만 시가총의 상위 종목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6개월 이상 끌고 갈 이슈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얘기를 좀 길게 그리고 우리나라 제약파격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조선희 매니저님 시점 큰 종목들이 좀 현재 유리할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춘현 매니저님은 좀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4개 정도 구분 드린 거 있죠 기억을 좀 하시나요? 네 저는 비만 당뇨 쪽도 오늘 좀 올랐어요 또 네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앞에서 다 설명을 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비만 당뇨 치료제가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한 벤처 바이오 임원이 어떤 뉴스에다가 했던 말인데요 지난 6월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미국 당뇨학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어떻게 약효가 더 안정성 안정성 조금 더 개선된 약을 만들까 그런 걸 논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금 부각받기 시작했지만 특히 지금 미국이라든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각을 좀 받고 있다 비만 치료제 자체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덴마크의 대표적인 회사가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그다음에 미국의 일레일리 여기 주가들은요 이미 지금 1년 동안 거의 각각 한 70% 한 80%씩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이제 제약바이오가 임상시험을 한지가 이제 오래됐습니다 지금 한 30, 40년이 넘었거든요 임상 3상까지가 이제 거의 결과치가 돌출이 될 때니까 아마 이때 좀 제약바이오 한번 힘을 좀 내주셨으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만 치료제 쪽으로 얘기를 해보자 일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박춘영 매니저님 제약바이오 안에서 혹시 우리가 종목을 압축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유한양인도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제 관련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지금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오늘 지금 한 8% 정도 오르면서 종가가 3만 1천 원 정도에 형성이 됐는데 이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이상하게 조금씩 조금씩 오르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급등했다가 지금 많이 저점으로 내려왔어요 이후에 지금 이 저점 부근에서 추세를 돌리는 상황인데 거래량들이 막 붙어서 올라옵니다 지금 꼭 이 제약바이오 쪽뿐만이 아니더라도 민테크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전기차에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그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만약에 예전에도 2016년도에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신규 상장 테마주라고 해가지고 신규 상장 테마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 번 만들었습니다 아, 만드셨다? 이유 없습니다 신규 상장했다는 이유로만 올랐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카페24 처음 신규 상장할 때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지금 이렇게 저점을 다지고 올라오는 종목들 또 신규 상장해서 고점을 따따블 찍고 내려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반등 나오니까 아마 지금 관심 가져보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D 파마텍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확인을 한 거는 동아이스티였거든요 D&D 파마텍이 더 좋아요? 저는 D&D... 왜 대본과 다르죠? 네? 왜 대본과 다르죠? 아, 대본과 달랐나요? 동아이스티를 이제 얘기를 해 주신다 하셨는데 D&D 파마텍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 지금 상간 차트를 보셨는데 혹시 동아이스티보다 D&D가 더 좋구나 해서 얘기를 해 주신가 해서요 아, 네, 지금 아까 지금 신규 상장까지 제가 머릿속에 넣다 보니까 D&D 파마텍 쪽이 조금 더 좋지 않... 그러니까 확 좋아 보여요 갑자기 확 좋아 보이는 거... 더 큰 메리트가 딱 보였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D&D 파마텍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가총의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주 전에 진단드렸던 SK바이오팜이 지금 시가총의 8.5천억이고요 유한양행도 지금 8.5천억 비슷합니다 유한양행은 8.5천억인데 신고가를 냈습니다, 지금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화면을 보여주시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내고 약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매물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11만 1,400원이 또 오늘 또 기록을 한 건데 이거 돌파하려면 이게 우주 돌파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날아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한양행, 그다음에 SK바이오팜도 좋고요 거기다가 좀 추가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종근당이라든지 또는 녹십자 거기다가 꼭 여러분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알테우젠입니다 이게 코스닥에서는 또 이제 왕의 자리, 1등 자리를 노리고 있는 알테우젠이 그 왕관을 쓰면 또 한 1년 정도 갈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런 시가총의 상위 종목에 포진되어 있는 바이오 종목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매니저님, 이 정도면 저라면 K바이오 ETF를 사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수보다 종목이 더 빨리 가니까 제일 좋은 거 하나 골라주세요 여기서 고르시면 됩니다 아, 매니저님 여기서 고르시면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 갈 때는요 대장 종목들이 갈 때 한 6개월, 1년 갈 때 지수 ETF도 엄청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4개, 5개 종목을 골고루 담으세요 그러면 ETF도 수익이 더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채팅창 의견을 하나만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스완이 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바로 읽어볼게요 일맥상통합니다 스완이 님께서 삼바, 알테, 리가, 유한, ABL, ST팜, 대장, 중대장 다 갖고 있습니다 스완이 님이 저는 바이오만 엄청 샀어요 라고 이야기 해주셨는데 세 분이 오셨을 때는 한번 OX 판단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 너무 좋은 전략이다 제가 봐도 진짜 전략을 빠르게 잘 잡으신 것 같거든요 빠르게 확인해볼까요? OX 들어주시죠 아, 여기서 X가 나왔네요 잠시만요 예상치 못한 그림이긴 한데 박준영 매니저님 코멘트 잠깐 들어볼까요?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왜 X예요?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아까 지금 제약바이오로만 담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포트 구성할 때 포트 구성할 때 내 계좌에 10가지 종목이 있다면 10가지를 전부 다 제약바이오로 넣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전기차도 일부 좀 넣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도 일부 넣고 이렇게 지금 골고루 좀 담아야지 이러다가 만약에 제약바이오가 무너지기라도 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계좌가 한꺼번에 무너지거든요 달걀을 놓아서 이제 가야죠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반대면 제약바이오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최근에 제약바이오 좋다 좋다 하니까 최근에 비중을 좀 늘리신 것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민석 매니저님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대표적인 얘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대로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 두 종목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을 먼저 가지고 가다 보니까 주가가 먼저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같은 모멘텀이긴 한데 아무래도 6대 4 비율이다 보니까 오스코텍이 좀 더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봐도 이제 두 개에 대한 모멘텀은 같이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커플링되면서 상승하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지만 좀 좋은 그림이 이어질 거다 이 점을 좀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 이제 방송에서 너무 좋다라고 다들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중 조절을 실수하시거나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추격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좋은 종목이니까 좀 길게 긴 호흡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뭐 지금 우리가 강력하게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투자의 판단을 하셔서 이제 좀 좋은 결과 만드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쵸 그쵸 일단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일단 보유자의 영역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신규 매수가 괜찮은 시점이 오면은 방송을 통해서 김민성 매니저님 시치면 상황과에서 꼭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스완이님께서 바로 채팅창에 올려주셨습니다 자기 한국 콜마도 있으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반도체도 두 개 더 원래 있으신다고 합니다 박수현 매니저님 그럼 이제 X에서 O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O 바꿨어요 박수현 매니저님 이제 O 들어주셨다는 거 스완이님께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 넘어가시죠 전기차 화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부터 뭐 이제 한 수요일까지 내내 전기차 화재 테마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지난주까지는 단기적이겠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까지 이어지는 걸 보니 그리고 상승폭이 좀 더 넓어지는 걸 올라가 상승폭이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보니 단순 테마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목요일에는 차익실험 매물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테슬라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좀 올라갔습니다 테슬라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사실 이 이슈가 오늘 간밤에 나왔던 이슈도 아니고 조금 시간차가 있습니다 19일에 나왔던 이슈였는데 이걸 이야기한다면 박수현 매니저님 저는 오히려 전기차 화재로 좀 더 테마를 돌릴 거라는 이런 시그널 이런 사인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굳이 과거 이슈 갖고 와서 이렇게 붙이는 건 테슬라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유를 찾다 보니까 이런 화재가 부각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테슬라에서 만든 세미라는 전기 트럭이 화재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러 가지 화재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한번 준비된 자료 화면을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트럭이 테슬라에서 만든 세미라는 트럭입니다 제로백도 지금 5초 내외로 나온다고 한 그런 전기차인데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서 무엇을 찾아야 된다? 우리는 매매할 종목들, 앞으로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들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전기차에 지금 화재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재가, 리트미온 소재가 터지고 충격이 가해져서 터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러면 뭘 사야 되는 어떤 종목들을 어떤 관심, 업종들을 봐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전기차 화재 방지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화재 방지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회자라든가 소와 액을 뿌린다든가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먼저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꿈의 배터리라고 하죠 꿈의 배터리라고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용량도 전기도 더 많이 충전할 수 있고 충전 시간도 짧아지고 그렇다면 이게 꼭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휴대폰이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많이 상용화가 될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외부 충격에 강하다고 합니다 또 내열에도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같은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 어쨌든 투자 관점에서는 투자 관점에서는 화재 방지를 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라든가 그쪽 장비를 만드는 회사 쪽을 지켜보는 것이 좀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들이 앞으로 돋보일 것 같고 제가 누누히 얘기하지만 우리나라가 2차 년지를 세상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거에 보완되는 기술도 가장 만져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투자의 포인트들은 조금 조금씩 생겨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박주현 매니저님은 이쪽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서 주목된 테마로 올라간 섹터들이 전고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배터리 화재 방지 시스템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 하이브리드 차 다양하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박주현 매니저님은 좀 어디를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여러 가지 흐름들만 놓고 본다면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섹터를 보다가도 보다가도 일단은 저는 일단 차트가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렇죠 중요하죠 차트가 아무리 업황이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다 좋아도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차트가 너무 많이 단기에 급등했다 그러면 실전 매매 차원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올라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본다면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굳이 업종을 구분하기보다는 차트가 이쁜 게 중요하구나 네 저는 타트 쪽이 조금 더 낫다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종목으로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조선희 매니저님과 김민성 매니저님은 이쪽 전기차 화재 섹터 그리고 이쪽 테마가 더 길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희 매니저님은 더 길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사실 지금 현재도 테슬라가 19일에도 화재가 나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이게 반사 이익을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받지 않겠나라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길어진다고 그러면 위험 리스크가 있다고 보이는데 오히려 저는 2차전지나 또는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히려 더 반사 이익을 받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오랫동안 나오는 이슈는 아닐 겁니다만 이게 조금 길어진다면 오히려 2차전지 쪽에 새로운 또 바람이 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와 기아차가 오히려 반사 이익을 받기 때문에 거기다가 현대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10월에 10월 중순경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도에서 한 4조 원 정도의 IPO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종목들도 현대차, 기아차가 많이 지금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9월과 10월 내에 한 번 자동차 종목들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한 번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이런 이슈들이 불거지면 우리나라 쪽에서도 이제 중소형 종목들 중에 특히 현대차나 기아차뿐만이 아니고 포드나 외국계 글로벌 기업들에게 이런 관련된 재료를, 머트리얼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어떤 거죠? 부품인가요? 자동차 부품? 저는 이제 요즘 신규 상장하고 보고 있는 종목이 이게 이제 오랫동안 갈 것 같지는 않긴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밧데리의 격벽이라고 그러죠 이게 밧데리 셀을 분리를 갖고 격벽을 만들고 거기다가 밧데리 패드가 들어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 보시면은 이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이게 지금 그 회사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거의 매출이 한 900억 내지 2022년도부터는 1100억 정도 이상 나오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오늘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15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매출액하고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여기 있죠 폭스바겐, 현대차, 기아차, 포드 등 글로벌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상위 랭킹에 있는 이런 자동차 메이저급에게 전기차 배터리 셀에 들어가는 패드하고 아까 말씀드린 내와 벽격을 만드는 그런 회사거든요 바로 이 회사가 이 종목입니다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이닉스인데요 주가 차트도 지금 보시면은 금년 2월 달에 5만 천 원 상장하고 난 다음에 와 정말 지금 한 6개월 넘게 조정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 닿고 올라가고 있는데 바닥에서부터 지금 올라오긴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87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따블 이상 났습니다 오늘 고점이 2만 원 딱 찍고 있는 요정이 들어왔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관련 종목 중에서는 오늘, 오늘입니다 오늘 관련 종목 중에서는 이닉스가 오늘 대장 종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슈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다면 오늘 대장 종목이었던 이닉스를 조금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닉스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김민성 매니저님은 어느 쪽이 좀 더 괜찮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좀 전기차랑 이제 2차전지 쪽은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2차전지하고 요즘 시장 좀 이렇잖아요 2차전지랑 전기차 화재는 좀 다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숙제가 더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캐즘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안정성, 생명과 직결되는 내용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두 개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이제 전기차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그동안 좀 억눌렸던 시세가 좀 제대로 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반사 이익 섹터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 쪽으로는 이제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티카죠 이제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를 사용하지만 경위나 휘발유로 장거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럼 배터리를 100% 사용하지 않으니까 화재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그러면 안정성이 좀 더 있고 연비에 대한 가성비가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하이브리드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랑 기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이브리드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자동차에 대한 제대로 된 시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대한 숙제들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지만 우리가 본격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지금 우리가 테마적인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 안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좀 덜 위험한 그리고 소비자 심리가 좀 더 좋아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이제 종목 차트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박준현 매니저 과연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캠트로스라는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캠트로스요? 네 탄소포집이었죠? 네, 그쪽도 지금 관련되어 있고 또 전기차 화재 방지 쪽으로도 연관되어 있는 종목인데 일단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캠트로스는 지금 고점이 한 2년 전에 고점이 지금 19,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대가 오늘 종가가 1.81% 오른 5,640원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지금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뭐냐면 올 초에, 올 초에 지금 보시게 되면 한번 거래가 한번 바짝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거의 지금 이 캔들 하나가 이 거래량 캔들 하나가 거의 지금 천만 주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들어온 캔들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습니다 거의 5천만 주가량이 터졌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때 주가가 지금 최고점이 9,000원이었고 지금 오늘 가격대가 지금 보시게 되면 5,600원 절반도 채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제가 이렇게 거래량에다가 선을 그었는데 거래가 양이 거의 안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 저점이 한 번 잡혔단 말이죠 이런 상태라면 이런 상태라면 이 아이는 여기서 만약에 한 차례 조금만 더 이렇게 저점이 한 번만 더 나와준다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추세를 상향 추세 우상향 추세로 바꾸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또 지금 매매하기 자체가 만약에 지금 나는 전기차 관련 화재 예방에서 뭔가 하나를 좀 가져가 봐야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정도부터 조금씩 조금씩 분할 묘사하면 무리 없이 무리 없이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캠트로스를 한번 봤고요 추세적으로도 지금 보시게 되면 1차적으로는 지금 8천원권에 잠깐 매물이 하나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깔닭고개라고 보릿고개라고 표현을 하는데 넘어갈까요? 네 저는 넘어갈 것 같아요 왜 넘어갈 것 같으냐면 이때 지금 보면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윗고리가 크게 많이 보이지 않고 위협적인 부분은 오히려 한 12,000원권에 2023년도 작년 12,000원권에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 5,000원 때니까 5,000원, 6,000원 때니까 분할로 지금 편입을 관심을 가져가 봐서 만약에 12,000원까지 꼭 12,000원까지 다 들고 가지 마시고요 조금씩 조금씩 정리하면서 간다면 저는 12,000원까지는 만약에 추세만 잡히면 충분히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매주 시장에서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는 테마를 갖고 와서 그렇다고 급등하는 종목을 낚아채는 박주현 매니저의 전략이 아니고요 오히려 바닷건에서 안정성 있게 하는 전략들을 항상 얘기해 주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심심할 수도 있겠다 좀 길게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이따가 잠깐 특보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주현 매니저의 수익률이 지금 3주가 됐는데 최고가 기준으로 거의 다 5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빨리 올라가고 있는 테마 안에서도 안정성 있는 종목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성희 매니저님 아까 이닉스를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김민성 매니저님 하이브리드를 주목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하이브리드에 대한 모멘텀 중에 좀 자주 언급이 되는 종목이 S&T 모티브거든요 그래서 S&T 모티브가 하이브리드 모터를 생산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는 지금 최근에 바닥을 한번 찍고 나서 좀 추세 전환 시도를 하고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시장 상에서는 좀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좀 추세를 전환을 시키고 나서 단기 조정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단기 차익 매물은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큰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아직 상승에 대한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구간이고 드디어 바닥 한번 짚고 이제 추세를 돌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브리드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특히나 내수 사이클에 대해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국내 기업 중에서 S&T 모티브는 빼놓지 않고 움직일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주목을 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T 모티브 하이브리드까지 종목 들어보면서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진짜 이번 주 핫했던 앞으로도 핫해질 테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마지막 이 활용 점정을 바로 로봇이 좀 찍어줄 것 같습니다 조선의 매니저님 자 조선의 이제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지난주 이 시간에도 우리를 좀 놀라게 했던 구글의 로봇 보고 그때 박춘현 매니저님이 갖고 온 자료를 보고 아 로봇이 고양이 형태로 나오는구나 라고 좀 기억이 났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 옆에 탭이 바로 그 로봇이었다라는 것 탁상형 로봇이었다는 것 이야기했고 2주 연속으로 특이점에서 이렇게 로봇 이야기를 하니까 아 진짜 로봇이 이제 좀 움직이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9월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보핏을 출시하기도 하고 이제 정말 로봇들이 베일을 벗고 진짜 실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제 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기도 우리가 기다려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의 매니저님 로봇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숫자가 지금 찍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사실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로 로봇이 낙점이 됐죠 이미 이제 삼성이나 두산 또는 LG 같은 경우에도 어제 V장급인 조주환 대표가 LG 같은 경우에도 한 1조 원 정도 마켓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미 한 5년 전부터 5대 수종 사업으로 바이오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로봇까지 지금 추가를 냈죠 그런데 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게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제약 바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일스톤이나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데이터에 찍히는 숫자에 찍히는 게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데 이건 뭐 로봇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처럼 많은 분들이 숫자 안 찍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안 봐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좀 반대 생각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1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패스트 팔로우라고 해서 1등을 쫓아가는 2등이죠 계속 2등을 하고 있다가 10년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2008년도에서 10년 사이에 2010년 사이에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담합을 해서 미국에다가 엄청 덤핑식으로 거의 싸게 자기들에게 담합을 해서 넘기면서 이때 ICT에 걸려서 제재를 받았죠 그래서 그때 일본 정부에 일본에 있는 기업들에게 보통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배상을 할 때 페널티를 물릴 때 이게 천문학적 페널티를 물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일본에 있는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망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 배상을 못하겠고 대신에 전세계 마켓쉐어 MSE를 줄이겠습니다라고 역제안을 냈죠 그래서 그거를 사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2010년부터 반사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그때부터 삼성전자가 1등을 쫓아가는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고 펭귄이 가장 빨리 뛰어드는 펭귄이 먹이를 가장 빨리 잡는다는 식으로 퍼스트 무브라고 그러죠 1등이 됐었는데 지금 까딱 잘못하면 로봇 산업에서 사실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숫자가 안 치키고 누가 사겠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 사업이 개화가 되면 이게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이 개화가 됐을 때 이게 1등이 아니면 2등, 3등은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틀 전인가요? 19일이죠 19일 날 방송에 9시 뉴스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기업이 지금 거의 2등, 3등, 5등 이렇게 우리나라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못 쫓아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중국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19일에 중국에서 로봇 산업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박람회에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그 뉴스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2천만 원에 팔더라고요 2천만 원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밑으로 나온 휴머노이드가 없는데 그거 보고 이렇게 되다가는 로봇 산업도 중국에 뺏기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삼성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제 다음 주 27일 날 나온 이슈가 바로 이제 레인보우 로봇티스가 그전에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보핀 얘기를 했습니다만 레인보우 로봇티스가 실질적으로 두 개의 로봇을 신제품을 나옵니다 두 개의 로봇이 특이한 게 뭐냐면 공기가 없는 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로봇 하나하고 물속에서도 이게 방수가 됩니다 그래서 물속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화재가 났을 때 공기가 하나도 없는 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또는 원전에 뜨겁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공기가 없는 곳에서 또는 달이나 지구를 떠나서 활동할 수 있는 우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바다에 수심 깊이 들어가서 사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수심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 한계 없이 로봇이 직접 수심 깊이 들어가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것들 바로 레인보우 로봇티스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레인보우 로봇티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렸는데 레인보우 로봇티스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일본에 일본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지면서 그때 처리를 못하는 거를 인간이 처리 못하는 거를 로봇이 처리하자라고 시작해서 2010년부터 만들어졌고 2015년도에 전 세계 최초로 로봇 경진대회에서 다르파에서 이족보행 두 개 두 발로 걷는 그런 로봇 중에서 1등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인정을 받은 로봇인데 앞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기 없는 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로봇 그다음에 물속에서도 방수가 되는 로봇 그러면서 로봇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요 어린이나 또는 노인들하고 어르신들하고 부딪히면 멍이 들거나 또는 이게 타박상을 입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 만들어진 로봇은 그런 불편함을 다 없앴습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로봇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19일날 나왔던 이슈 중에 일본 기업들이 만약에 그렇게 싸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족보행으로 걸어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는 로봇을 싸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게 정말 중국에 가장 단편적으로 가장 활용할 수 있는 저가의 부품과 그리고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걸 기술로 해서 엄청나게 싸게 판매한다는데 그렇게 된다면 마카시아 외에서도 2차전지 쪽도 지금 그런 의미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밀리고 있는데 로봇 산업도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우선은 27일날 이 레인보우 로봇티스가 개화하면서 오픈식을 하면서 지금 로봇 관련된 이슈를 떠올리고요 지금 작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레인보우 로봇티스를 삼성전자가 인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87%의 비중을 갖고서 특히 이제 콜옵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대 대주주부터 시작하게 하고 7분이 갖고 있는 지분을 다 사면 58%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걸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안 팔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지금 여유 자금이 375조입니다 그중에 반도체에 투여할 돈이 한 200조에서 250조 정도 빼고 나면 100조에서 한 120조 정도가 남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 이 레인보우 로봇티스를 인수를 하면서 레인보우 로봇티스가 취약한 게 지금 여러분 감속기라든지 부품이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 제가 10월달 9월달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감속기를 하나 만들긴 합니다만 자기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쓰고 있긴 한데 아직 그쪽이 기술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감속기나 이런 다른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게 아주 독보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인수하면서 한 9월달부터 다시 M&A 이슈가 그러니까 로봇 관련 이슈가 바람이 불면서 크게 아마 된다면 다음 주 이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달 넘게 이슈가 부각이 돼서 로봇 관련 주들이 움직일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이게 로봇 관련 주들이 숫자는 안 찍힙니다 그러나 성장 산업 중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마켓 시어로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이런 대기업들이 발벗고 나서서 좋은 기업들을 인수를 해서 이런 붐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주 로봇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지금 채팅창에서도 즐기면서 살자님께서 로봇주는 근데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지켜봐야 할 듯 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선희 매니저님이 해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M&A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여긴 아직 실적 볼 땐 아니죠 실적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감속기나 부품 들어가는 회사들은 수액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 종목들이 있죠 대표적인 종목들 어제도 이제 보핏에 납품합니다 그래가지고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감속기나 부품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그나마 숫자가 잘 지키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은 삼성이 지금 원하고 있는 건 레인보우 로봇에서 자사주로 만드는 거고요 작년에 그래서 하반기 때 삼성의 부사장급 임원을 이 레인보우 로봇에서 4위 이사로 임원하면서 사실 삼성전자 내에도 로봇 사업부가 있는데 로봇 사업부에서 못 만드는 걸 레인보우 로봇에서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레인보우 로봇에서 자유서를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감속기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이제는 실적일까 아니면 VES 성장기대감일까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박주현 매니저님하고 김민석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한데 원래 사실 지난 작년만 해도 로봇주들은 성장기대감으로 주가 퍼포먼스를 쫙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엄청 많이 누웠던 이유가 실적 안 나와서 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좀 편한 길 당연한 길로 간다면 실적이 반영이 돼야 로봇주도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곧 있으면 금리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봇주가 성장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 로봇주 투자 포인트는 어디로 잡으면 좋을까요 먼저 김민석 매니저님 성장기대감에 잡으면 좋을까요 실적으로 잡아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당장 실적을 바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옥석가리기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적 EPS도 봐야 되고 PBR을 봤을 때 납득이 되는 수준인지 그것도 우리가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래가치 프리미엄을 계산을 하더라도 지금이 과도하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적자가 이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가 뜨면 유상증자라든지 이렇게 비친화적인 리스크가 나타나는 종목들은 오히려 투자 심리가 더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산업은 금리 인하가 나타난다고 하면 당연히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 유동성 자금이 늘어난다고 하면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옥석 가리기가 확실히 필요하고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 그 종목들을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개 다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박주현 매니저님은 박주현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실전 매매 차원에서는 그냥 기대감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한 번 로봇주들이 움직일 때 실적이니 뭐니 다 필요 없었죠 그냥 로봇주니까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 한번 움직였던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따가 오늘 관심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그래서 지금 주가도 좀 저렴한 그런 상황에 있고 아무리 기대감이라고 하지만 기업 내용이 너무 엉망이어도 좀 좋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나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조금 실적 내에서 그러니까 그 재무제표 내에서 유보율을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유보율이 조금 탄탄하면 아무래도 회사에다 돈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만약에 갑자기 또 뭔가 큰 주문량이 들어온다면 공장 증설 라인 증설 라인을 유상증자 없이 그냥 자기 자본으로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유보율이 조금 좋은 회사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일단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재무건전성이 그렇게 좋은 기업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보율도 꼭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으로 바로 압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종목명으로만 짧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희 매니저님은 로봇 관련료 지금 본다면 어디를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봇틱스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댐퍼하고 감속기 1위 국내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게 이렌시스입니다 이렌시스가 유보율도 좋습니다 1,470% 넘어가는데 이렌시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보율 부분까지 체크를 또 해주셨습니다 레인보우 로봇틱스, 이렌시스 자 그럼 이제 김민성 매니저님 네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레인보우 로봇틱스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저번에도 레인보우 로봇틱스 말씀드렸는데 로봇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이번에 현대로템이랑 대테로 작전용 다족 보행 로봇을 또 이제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방산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징적으로 레인보우 로봇틱스가 먼저 잘 가야지만 여기에 대한 테마, 섹터가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레인보우 로봇틱스를 좀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로봇 테마가 올라간다면 대장 먼저 잡는 게 또 유리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주현 매니저님이라면 지금 나오는 종목 유보율이 또 많은 종목이겠네요? 네, 작년 기준으로 약 한 1874%의 유보율을 가지고 있는 SPG라는 종목입니다 주가 자체도 지금 많은 고통을 받았고 이제 바닥에서 어느 정도 추세를 돌려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조금씩 관심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SPG라는 종목을 관심주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SPG까지 들어보면서 세 번째 특이점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매니저님들의 무료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할지 다양한 이야기가 좀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김민성 매니저님 무료방송에 혹시 주제가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죠? 아무래도 이제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떤 순환매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유버프를 받으면서 실적을 굉장히 잘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실전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지 많은 다양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유버프 저희 이제 월화수목 앞방송에서는 333, 333%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은요 어떤 주제가 좀 준비가 되어 있죠? 저는 이제 오늘 보통 오늘은 이제 로북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내용보다 조금 더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좀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녹화가 돼서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주말 이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주현의 매니저님 네, 저는 갱년기에 저희 와이프 버프를 받아서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더 강하죠? 그게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팁을 여러분들께 빠르고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의 무료 방송에서 또 재미있는 내용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다음 주 시장 이길 수 있는 전략들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가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이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특포대로 이어집니다 넘어가시죠 기독의 하자